오늘 소매물도 가기위해 통역 여객선 터미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6시 28분 정도 됐습니다. 오늘 소매물도 뺀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. 발권해서 바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5분 탐구에서 발권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 소매물도 잘 해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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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매물도 잘 해놨습니다. 오늘 소매물도 잘 해놨습니다. 오늘 소매물도 잘 해놨습니다. 오늘 소매물도 잘 해놨습니다. 1년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계산물도 팔고 소라, 대사, 멍게 오른쪽으로 가면 남매바위가 있다고 하네요. 저는 오늘 등대사 바로 올라가겠습니다. 여기 옆에 보니까 카페도 있고 펜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다운 할 수 없습니다. 뷰가 너무 좋습니다. 더 좋다. 소매물도 인강이 같더라구요. 지금은 백의되었지만 여기가 똥백꽃 콜라찌입니다, 콜라찌 한 3월달, 4월달 오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세역사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매몰도 간세역사가 있는데 내부 줄감각으로 휴관한다고 합니다 아쉽네 여기 뜸비지게 동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, 여기 152m 망태봉입니다, 망태봉 이야, 너무 빠르다 아깝다, 아이가 이야 소멸물다 아, 망태봉 전망대입니다, 전망대 어, 뱀이다! 뱀이다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 독사면 독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, 또 통역, 지내미, 던졌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, 아따 아, 저기 대뱃문을 좁니다 이야 아따 진짜 멋집니다, 맞죠 아따 야, 아따 이게 바로 콕콕이가 다른, Auburn 장어로 머리가 헤어진 시 거지 하아.. 괜찮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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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~~ 이야~~ 진짜 여기도 오늘 콧고 닫았어요 이쪽이 뜬그러지 와~~ 진짜 멋지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될 것 같습니다 열목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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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하아 아따 바다 하아 열목계 열렸습니다 이야~~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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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어우 아 아 아 뜨거워 이야~~ 총 열목계 하아 아 아 아 아 아 쌀행위 열목계 키 열목계 스문나 하아 하아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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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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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와.. 낚시하고 계시네요. 와.. 대단하네요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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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 망태봉이고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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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가위바위바위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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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열어보기 두박싱 두박싱 여태가 공룡바이입니다 그 뒤에 대매물도 장군봉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가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집중합니다 오늘 소매물도 트래킹 잘하고 지금 다시 승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열목에 열리는 시간은 7시 40분이었고 우리가 통과한 시간은 한 10시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동대섬에서 보는 뷰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소매물도 추천드립니다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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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앞으로 감사합니다.